그렇지 가시멧대지 아주 기계 손절한 듯은 뭐야 왜 손절을 해요 라팜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와 이거 황카야? 미친 저는 약간 살짝 딱딱하다는게 좋긴 한데 차갑게도 새우젓에 지금 먹을만한데 좀 따뜻하게 먹으면 좀 더 맛있어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은근 따뜻하게 먹는게 맛있을때가 많아 편육같은거 이겼죠 버티면은 상대가 죽으면서 죽을거야 그리고 내가 라팜 키워놨기 때문에 라팜이 다 저패고 다녀 라팜이 다 저패고 다니면 나는 라팜한테 떨어지는 꽁꽁을 받아 먹으면서 마지막에 라팜을 저패면 돼 아 좀 섭섭한데 이거는 페어냐 느조스냐 자 너프 아 돈 띵 도 한번 더해서 육발할 수도 있거든 그치 한번 더 하죠 김장은 오레모 킬수록 맛있거든 좋고 춤택 쾌 우이 다릴이 이번 턴에 레벱업을 한거는 다릴쇼를 안한거야 irty 다 다리일수 할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거거든 그 이번판에도 내가 이기고 빨리 이제 라팜이 괴물돼가지고 다 접해고 다니면 되고 갈라크론드가 그래도 되고 유로트럭은 이제 면허정지 풀리면 근데 음주운전하다가 면허 접어내가지고 졸음운전 그때 해가지고 안 쳐 둬도 되죠? 그냥 쎄죠? 안 쳐 둬도 되죠? 그냥 쎄죠? 아 3효껄 지금이라도? 그렇지 어.. 앉을만해? 나이스 나이스 복스네라도 막아 복스네라도 막아 어 이거 모르겠는데? 야르 앉을만하잖아 그치 그치 이러면 육발도 노려올만한데? 이러면 육발도 노려올만한데? 사실 슈팅이 안 터질 것 같아서 다른 참가자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 이겼네 놈이네 근데 돈을 좀 세이브 해놨네 요즘 귀척 너무 심해졌다고? 여기 오랜게 있는데 저는 귀여운 척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걸 귀엽게 느끼는거지 난 약간 역겨움을 노리고 하는건데 니들이 그걸 귀엽게 보는거 아동 신념 흉합체 신념 밖에 없네요 아이씨 뭐 샀으면 8턴이라 좀 복수가 늦긴 한데 실력도 있으니까 정령 쪽으로 해도 될 듯 그리고 이거 1카 나오면 또 확실히 또 적할 수 있으니까 와 이번 턴에 이거 다 찾았네 한 번도 안 받고 있다가 아 복수도 못 쳐트리고 좀 별론데 이번 턴에 탈힐 두 장의 고추비룡 두 장을 막 영입했어 장난하나 장난갔냐 이거 이거 좋지 않을까 별롤까 이거 다음 턴에 쓰죠 시간 너무 없다 이거 지금 시간 없어서 다음 턴에 써야겠다 순간이 벌어질 거야 신령 황카네 이거 팔까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한데 잘 못쓰네 와 뭐야 얘 뭐야 아 하나 이미 저거 해놨었나봐 이미 빌드업 해놨었나봐 아 황카가 맞춰졌어? 아 그건 좀 의외인데 좀 느긋하긴 했는데 충분히 세니까 오 깨알같은 복수중이야 지금은 락으로 크는거라 얘를 언제 팔아야돼? 죽었나? 죽었네 이러면은 락을 갖고 와야돼 정령을 갖고 와야돼 아 독성 어딨어 뭘 팔아야돼 이러면 이거 팔까? 얘 근데 되게 센데 꺼져 꺼져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네가 계획이 있을 때가 좋아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아 또 시간 또 아 이거 이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아 시간 진짜 너무 똑같다 김종수 이거 썼으면 지금 정령 갖고 오는데 근데 이겼다 근데 이겼다 오 휴 나이스 아 이건 이겼다 이겼다 이게 정령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멀록이 불안이랑 생각할 수 있지만 정령도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어? 야 독성 안 발렸다고 진짜 개짓거리 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막 저거 했어도 독성 안 발리는 거 너무 억가다 아 시간 더 빨리 아 왜 이렇게 느려 이겨야지 이건 이겨야지 이거 지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얘도 엄청 센데 뭘 버려야 되냐 이걸 버리자 돈 많으니까 숨을 깊게 들으신 거라 숨을 깊게 들으신 숨을 깊게 들으신 흠 흠 이것도 팔까 이제 라구도 필요 한턴 더 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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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복수 찌끄리기 써서 터뜨릴 수 있을까 도발 달린 찌끄리기라 얘 황금라고 주면 교환이나 할까 다 때려줬네 좋아 시간이 없겠는데 다 할 시간이 아니 아 잠깐만 자리 없나 한 자리 손해 같은데 아니야 됐어 꺼져 소사해 소사해 여긴 나의 영역이다 여긴 나의 영역이다 새날의 우수님께서 당신에게 미소 짓길 아 모르겠다 아 아 진짜 첨보독성 이제 팔게 없는데 약간 흉압체가 몇 개냐 어 형님 오늘 혹시 로또 사실 생각 없나요? 어 이게 뭐야 팔중에다가 첨보독성에다가 요거 이제 갈아 엎을까 요거 갈아 엎고 첨보독성 또 찾을까 그리고 얘 죽으면 이것도 갖고 올 수 있잖아 타렉고사 이거 불안도 팔아도 되겠다 라그도 팔고 다 팔자야 에헤헤 나 니야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아 아잇! 아잇! 아이 재미없게 여기서 더미한테 죽으면 어떻게 해 아까 걔가 좀 쎄긴 했지만 김정수 개장해 하하 내 이름 부르지마 흠 감사합니다.